한글자막 by 한효정 헤맹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부엌이 등에 쥐고 쉴 곳 없어 헤쳐놓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바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님을 깨달았네 눈물로 손 베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앉네 최악으로 더럽긴 몸 십자가에 못 막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그도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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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